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10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급당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21년 한 해가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단 말씀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불가한 시대 또 불확성 시대 또 초불확성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많은 응답들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큽니다 제가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청년들은 분발해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저는 원단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응답을 받았는지 또 원단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축복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믿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목은 아시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그 첫 번째로는 믿음의 입을 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출애급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100년도 아니고 430년이란 말하면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는 40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어들이 전부 일본 언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 흩어진 민족, 버려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0편, 81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국기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는지는 출애국기 1장과 2장과 3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국기 1장에 보면 11절에 14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덕과 라함생을 건축하게 하니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을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할 정도로 1장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기와 벽돌 묶기와 농사일 여러 가지 일로 그들을 괴롭혔던 애급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국기 2장 23절 25절에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노역과 그들의 울부짖음을 출애국기 2장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국기 3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불의짐을 듣고 근심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출애국기 3장 9절 10절에도 보면 애급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확대를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도 알고 계시고 보고만에 들어와서도 여러분의 체질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짓고 라함색을 짓고 또 애급에서 종설이 하면서 흑이이와 벽돌 굽기와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이 노예 생활이 430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단순한 이스라엘이 애급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청년분은 다 알고 계시죠? 그건 뭐예요? 노예 생활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광주 사태든 6.25든 일제 신민제든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고 속국이고 항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재와 저주와 사단으로 말며 온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냥 종설이 했다 애급에 종설이 했다 바로의 노예였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재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래서 우리 보험가진 자들은 광주 사태든 6.25든 일본에게 침략당했던 그 모든 아픔 고통들은 재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로 말며 온 상처요 노예요 속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 안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딱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입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기억하고 들으시고 출입기 3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급의 손에서 건져내고 출입기 3장 10절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구절 왜 이렇게 빨빨리 하냐고 그냥 알아서 그냥 들으세요 못하란 말이야 나 보고 천천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그냥 들으시면 되지 뭐 핵심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냥 다음 분이 넘어가세요 전 궁금하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잖아요 출입기 3장 10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급해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430점동안 종살이 했지만 바로 밑에서 그 감독절을 통해서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엄청난 고통과 함께 살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10편 81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애급당을 치러 나가시던 그때 하나님이 애급당을 치러 나간 그때 하나님이 해방운동 하셨어요? 예수님이 해방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430년동안 노예생활하는 거 민족운동 하라고 민족을 이스라엘을 그냥 7회급 지키려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6.25전쟁 그거 남북 통일시키려고 하나님 내려오시고 예수님 내려오시나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복음 가진 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요 우리의 배경, 우리의 환경,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사회생활부터 그런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이제부터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사역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그렇거든요 10편, 80편, 10편에도 보면 나는 너를 애급당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애급당에서 그냥 해방시키러 온 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가 애급당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국시키려고 그냥 해방시키려고 했으면 강한 군대 가지고 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출국기 12장 40절 41절에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급에서 나왔은 즉 430년이 끝나는 그때에 출국기 12장 40절과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때에 딱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편, 80편, 6절에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대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왜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 믿음의 입하면 되는데 한 해 동안 믿음의 입 입만 그냥 벌리고 있으면 되는데 입을 크게 열라 외치라는 이유는 그 믿음을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10편, 80편,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이게 한마디로 함축된 내용입니다 출국기 1장, 2장, 3장 430년 동안에 그들의 육신적인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뭔가 하면 출국기 10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벗기고 손에 든 광주리를 높게 하시고 함축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재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골레스 1장 13절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갈라스 3장 13절 율법의 조주에서 단번에 영혼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스 9장 12절에도 보면 그리스의 피로 단번에 영혼이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편 81절 6절에 보면 이리시대대가 그의 어깨의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높게 하셨도다 그게 출국기 12장 40절 41절에서 말씀하시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의 여호의 군대가 다 애급해서 나왔은 즉 육신적으로는 출애급했지만 용적으로 볼 때도 그들이 메시 연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왕 사단의 권세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빠져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을 주셨어요 올 한해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이 있지만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4명이 있잖아요 지금은 컸으니까 그러는데 용돈이 필요한데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빠, 응, 응, 응 물론 묵상할 때는 이렇게 소리 안 내도 묵상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초자인적이시니까 말 안 하고 묵상해도 하나님은 내 맘 아시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모르니까 아빠 용돈 줘 우리 얘기잖아 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출애급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과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향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성삼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믿을 때 그 축복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올 한해 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다 메시지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말하면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다 해결했다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리포서든 에베서든 골레서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기도 하고 사단이 물러간다고 안 믿나요 우리는? 오 대답도 안 하시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믿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삶 조주가 물러간다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단번에 올 수도 있고 또 시간에 따라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이 출애급과 이 구원의 축복이 속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체질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시편 81편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출애급의 축복, 구원의 축복, 이 보금의 축복, 메시아의 축복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축복이 엄청난데 이들은 신분이 벌써 주어졌는데 권세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야마 시편 81편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치 않아였도다 불신한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다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라 제가 보니까 청년분 제가 청년에도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청년에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이었거든요 저도 청년 때 전사였으니까 뭐 올인했죠 청년에 보면 저희들 자녀들이 다 두 명이 청년인데 청년들 보면 매일 그냥 분사들하고 속으로 진짜 저형마다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그냥 그러니까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기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완료형이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우리 딸에게 야 믿음은 한 번 믿음이 끝나는 거 완료형인데 왜 이렇게 청년에 모이냐 왜 정성임의 옥사님과 한 번 봄 내지 그렇게 멋있게 생겼다고 그렇게 자꾸 찾아가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저도 괜찮았다네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정성용 선생님이 대세라네 믿음이 완료면 끝나는 건데 사실 그럼 모일 필요 없죠 그런데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100% 만난 100%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를 100%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모이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청년부부에게 매일 모이는 거라고 왜냐하면 믿음은 성장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10편, 81편, 12절을 보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사 그래서 이스라엘 학생들은 완전한 출애급의 축복이 있는데 결국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10편, 81편, 9절에 보면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 복음은 완전하구나 그리스는 완전하구나 나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구나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어떤 체질이 와도 나는 끝난 거구나 이게 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민뜰에서 체질이 끌려가잖아요 끌려가거든 체질은 전에 우리 저도 연애할 때 보면 아, 나 안 만나 연애할 때 아, 싫어 그런데도 어느새 가고 있어 싸우고 싸우고 나면 연애할 때 싸우고 나면 아, 저 사람 아닌가 보다 일주일에 연하면 누구씨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했거든 저 우린 믿지 그런데 체질은 안 됩니다 끌려갑니다 사단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우리의 체질이 있어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스 3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스 3장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저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였고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중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 보금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출애급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가 하고 가난당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화합치 못하면 불신함과 흥함과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이 참된 안식 속에 참된 축복 속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줘서 참된 누림 속에 못 들어가도록 흥함과 불신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매일 모이는 거예요 제가 청년 얘기 안 하려고 자꾸 나오네요 이해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이 청년보고 많으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렘던트 중고등봉 중고등봉봉 계속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아침에 꽉 네 명의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자들로서는 기도해요 제 자녀들이 그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대학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청년분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고 두 명이 있으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그 중에 일대지 우리의 능력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크게 열어셔서 여러분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이미 끝났음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체질과 이 세상 불신함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이라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올 때 참된 응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는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사야 6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낼 때에 약속하셨는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대응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이미 주어졌지만 여러분 정말 잠재의식, 무의식,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순간 우리가 우울한 기분이 올 수도 있죠 순간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죠 다운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왜 이렇게 희망이 생기지 행복하다 다 그렇게 우리 청년부는 그런 줄 믿습니다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왜 이렇게 편안하지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활력소가 있지 싫어하는 사람 말고 내가 싫어하는 여자친구 말고 좋아하는 여자친구인데도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잠재의식, 무의식, 생각, 마음속에서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24시간이 누리면 누릴수록 아 자유구나 이 평안함 이 행복감 이 누림 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로 오셨습니다 그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로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그건 다 형태죠 조그만 형태 그건 아니고 근본 문제 속에 나아진 형태 있죠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두려움장애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체질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대지 중에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셨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는 10편, 81편, 6제라 말한 것처럼 그가 내 짐의 무게를 벗기시고 내 어깨의 짐을 벗기시고 손에 든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그건 육신적인 걸 말하고 육신적인 어깨의 짐 손에 든 광주리는 라음생과 국고서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동했겠습니까 힘들거든요, 지게도 그거를 놓게 하셨듯이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의 무거운 짐과 손에 든 광주리를 정말 놓게 하셨냐 이거예요 자유케 하셨냐 이거예요 누림 속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흑암의 세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성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누릴 때 저는 2사 61장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0편, 81편, 6절의 말씀처럼 어깨에 무거운 짐을 놓게 하시고 손에 든 광주를 놓게 하셨던 보고만 해서 진리를 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야거보서 이번 주 본문 중에 야거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느냐 청년분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돌려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은 여러분에게 시험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육신적인 시험권이 말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아버지로 인해서 엄마로 인해서 술 중독으로 인해서 영증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권 문제가 있으면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기쁘게 춤을 추라는데 여러분 그 수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나갈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목사님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가정의 문제 개인의 두려움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는 것 제일 그게 지약이에요 지약 두려워해라 이래야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맞아야 돼 싸득히 맞아야 돼 두려운데 두려워 안 할 수 있습니까 괜찮다고 얘기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온전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창식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의와 진로로 회복되어지는 영육간에 치유되어지는 구비하여 그냥 우리가 1% 모자라네 아 저기 영적 문제야 그러니까 영적 문제지 왜 그때만 하면 이렇게 화를 내니 좀 웃을 수 없니 화를 내가지고 찬물 끼얹어 왜 우리 그룹에 너 같은 애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그룹을 망가뜨리냐 구비하여 구비하여 그리고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급의 축복 속에 계속 누렸다면 40년 동안 누렸다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미혹돼서 40년 동안 불신한 거 허감에게 잡히지 않았을 텐데 이번 주 말씀처럼 그걸 조금만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조금만 우리의 능력되신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을 보좌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그 허감이 물러가는데 이사회 61장 말한 것처럼 갇힌 곳에서 노임이 되어지고 포로된 곳에서 자육이 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슬퍼하는 자에게 찬성의 옷을 입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조금만 올 한 해 응답 받았지만 조금만 누리시면 됩니다 그 축복이 큽니다 청년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른들은 1년이 힘들지만 청년부는 나이를 따지면 1년 동안 고생한 건 뭐 아이고 그래서 여호수와 23장 11절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와 23장 14절을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로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따라하면 사단이 준 함정과 올무와 틀 여호수의 23장 14절을 보면 올무 옆구리에 채찍 눈에 가시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원단 메시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누리면 성사님 하나님께서 조금만 역사하면 올무 틀 함정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지고 그죠?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그 감은 완전히 꺾이고 여러분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사단은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못 쫓아가요 우리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만 쉬고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어떨까 하나님과 사단은 맞장두는 수준인가요? 하나님과 사단은 동급이에요? 왜 대답 안 하시나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하나님과 사단은 동급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은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엄청난 존재이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미 심판받은 자고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피조물이야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삶의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누린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의 비밀과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간다면 로마서 심정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그 축복색이 있고요 조금 남아있는 체질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지 말고 불신화하지 말고 집중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치유되어주고 초월하게 되어주고 사단은 딱 무릎 꿇고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입을 왜냐하면 기도의 입을 열 때 사실은 10편 81편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쭉 얘기하면서 14절 14절에 보면 10편 81편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입 만족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들의 대적은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그리고 원수들은 내 치리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대지 기도 속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만족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1대지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만족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흑암이 무릎 꿇게 되어지고 14절에 16절에는 기름진 밀과 바위에서 나오는 꿀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10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47편 10자에 보니까 10편 147편 14절에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10편 147편 14절에 내 경례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경례란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일정한 지역 아니거든요 10편 86편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우상 섬기고 타락했지만 끝내 그들에게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입을 열게 하셔서 믿음의 입을 회복하게 하셔서 기름진 밀로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먹이시는데 10편 기자는 147편 10자리에 보면 경례를 평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밀로 이 말은 우리 삶의 현장에 요즘 아홉 가지 세팅 중에 여섯 가지가 되어지면 나머지 세 가지 있죠? 나, 교회, 현장 거기에 평안함을 거기에 누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어제 우리 딸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일곱 렘넌트는 사자굴속에 들어갔다 야, 일곱 렘넌트는 그 불신앙 현장에 들어갔다 일곱 렘넌트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갔다 일곱 렘넌트는 노예로 들어갔다 거기 들어가서 증거를 보였다 여러분, 직장이 편안한 데 없습니다 직장이 하나님 나라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100%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직장이 편안한 데 없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10편, 140편을 말하는 것처럼 그 경례를 평안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일곱 렘넌트처럼 그 흑암과 불신앙을 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10편, 80편, 16편 말씀처럼 반드시 거기에는 기름진 밀과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그 현장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나, 교회, 현장입니다 원단 메시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서론 부분이 그랬잖아요 번단, 환단과 그다음에 중요한 2, 3, 7, 5총 존족 여러분 청년이면 청년 우리 어른들은 지역장, 구역장 저는 교육자로서 나, 교회의 현장을 반드시 편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 사자굴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오늘 들어가면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런데 할 얘기는 해야 돼요 그죠? 말씀은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자굴속에 들어가야 돼요 풀무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저를 비롯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은 풀이야! 어! 풀이야! 그리고 살고 있거든요 노예야! 노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렘넌트는 알고 있잖아요 풀무속에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지금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아홉 가지 세팅이 있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관의 축복 이삼철의 빛 창조의 능력 생기를 불어넣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의 축복 나 교회 현장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람들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덜덜 떨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서밋이 될 거예요 들어가셔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곰물술을 쓰는데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속에 들어가서 성삼의 하나님의 빈비를 누려보세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시공관의 축복을 누려보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단 메시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속에 기도의 입은 믿음의 입은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입은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험을 편집하라 우리 인생 작품을 디자인하라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냐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을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그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은 나는 나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일의 일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에 어떻게 될 걸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10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이로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10편 139편 8절입니까? 도망도 못 가요 여러분 사진 올 수 있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홀에 내 자리에 떠날지라도 거기 계시오니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덧붙이리로다 10편 139편 1절과 3절 8절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더 잘 알고 계세요 그 두려움의 현장을 알고 계세요 그 신임의 현장을 알고 계세요 그 폭력의 현장을 알고 계세요 보급 누리세요 어느 날 그것이 여러분 10편 137편을 말하는 것처럼 그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꿀로 여러분을 먹이시게 돼 있습니다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만 조금만 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럼 목사님 그럼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뭔 얘기예요? 나도 할 말은 없는데 10편 81편 10절을 가지고 내가 올 한해 내 입을 크게 알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목사님 도대체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무슨 응답 받았어요?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10편 81편 6절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손에 광지를 놓게 하시고 내 체질을 많이 변화시킨 것 같아요 내 체질을 아직도 멀었지만 갈 길이 멀지만 내 체질을 요즘 말하는 24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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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대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집사님 누리면 안 될 것 같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집사님 정말 누리려면 저희 집사님하고도 얘기하면 안 되거든 같이 살면 안 돼 방 따로 살아야겠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씻고 출근한다고 하는데 되게 방해되더라고 오랜만에 아 그래 혼자 있는 시간 너무 방해되겠다 그럼 큰일 나죠 그게 가정에 오히려 24시 하면 여러분 제가 말 믿으면 오히려 24시 하면 문제가 올 것 같아 가정에 뭐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홉 세팅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시간 꺾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용육간에 여러분 치유됩니다 사실이에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밤에 그렇게 신음하세요 싸우고 들어가서 또 신음하시고 또 싸우고 들어가서 신음하시고 어느 날 됩니다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결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에베스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로마서 8장 35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빌리브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라 이거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저를 보세요 지금 로마서 8장 32절 빌리브 4장 19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에베스 3장 20절 이걸 한마디로 함축하면 저를 보세요 함축하면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나요 전혀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나요 나에게 이런 행복을 어떻게 주셨나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는 하나님은 인마늘 속에 여러분의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축원합니다